한글자막 by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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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녀 한글자막 by 김재현 안녕하세요 승훈이는 줄 몰랐어? 어 몰랐어 단둘이 보자 딱 알겠어? 단둘이 보자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뭐가 왜? 아 의자? 아니 컴퓨터 어떻게 하는거야? 여자친구 없어요? 자빠질 뻔했네 괜찮아요? 야 망가질 뻔했네 돈 많이 벌어 머리 트리트먼트 좀 해 정전기를? 정전기가 아니라 정전기가 안 일어나서 그런거야 비 오는 줄 알았다 밖에 아니 마터봐요 아니야 아니야 마터봐 아 아이씨 맞어 괜찮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하늘에 두개 태양이 될 수 없어서 그냥 저버렸죠 너 요즘 술 먹냐? 왜 이렇게 뻘어? 나 이렇게 다이어트 좀 해 야 왜 이렇게 미안 아프면 아니지 진짜 만약에 진짜 아팠소로 했다면 미안하고 아니 나 입술에 틴트 뭐 없어? 지금? 마그네슘 못 먹어 건강 챙겨야 돼 오빠도 마음이에요 건강 챙겨야 돼 허리 디스크도 와가지고 다리도 가끔 막 엄청 저리고 예 맨날 맨날 마사지 해줘요 많이 안 좋아 감각이 많이 없어졌어 신경도 안 좋고 어머 몰라 안 아파 감각이 괜찮아요? 괜찮아? 뭐 괜찮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시 해봐요 그럼 아니 뭐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미안해 아니 난 오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그래서 맨날 부탁에 앉아있으면 당겨달라고 디스크가 계속 나오니까 어 괜찮아? 이거 진짜 스트레칭 해줘 나 저 땡겨요 뒤로 땡겨요 뒤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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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뭔데? 아이씨 장난하나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뭘 장난해! 여러분 가려주세요 뭐야 이렇게 해야 돼? 안 망하니까 야 야 다리... 와 비율! 야! 진짜! 야 일본 배우선 살지? 진짜 미치세요 얼굴 조그매가지고 아 다리야 아까 뭐 했더라? 이거 아하 다리였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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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넣을게 아 좀 이러고 있어 기회 편하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칩도로 걸렸다 그래가지고 근데 위치가 여기야? 앉아보고 있어 시간 보내기 좋지 않았어 나이 먹으니까 소아가 안 돼서 앉아있어야 돼 야 너 밖에 나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 네임 안가봐 대박 나 밖에 칩들어갖고 많이 왔잖아 응 그러니까요 티기가 좀 작으니까 키가 딱 맞네 살이 더 빠진 것 같던네 진짜 더 멋있어졌어 남자 대답 없네 남자 대답 없더라고 너 밥 안 먹니? 밥 먹는데 근데 잘생겨지는 속도가 더 빠르네 그 속도가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부정할 수 없다 야 나는 속도 모르겠다 속도가 아니 좀 이상적인 키 아니야? 내 이상형이 딱 77, 78이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77, 78 더 크면 더 싫고? 커도 뭐 괜찮긴 한데 아 77 미트로 좀 그렇다 근데 극기 딱 좋더라고 난 78 정도 딱 좋더라고 이상형 키는 77 어 아 그래 오빠는 어 그래? 아 키 좀 바뀌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안 바뀌었어 한 번 일어나봐 그럼 둘이 한 번 일어나봐 수희가 오빠 오빠는 몇 시지? 수희가 일어나봐 수희가 한 번 일어나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아 내가ど 세 이상형이 아니라 사야 야 수희 너무 웃기 야 수희야 너무 웃긴다 야 그 진짜 웃긴다 아까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해서 나오세요. 진짜 고생했다. 이거 만드는 거 보자. 빅민, should I setting on the auto focus mode? Auto setting mode? 어, 지동모드 해놨어. 예스! 어! 어, 맞다. 어! 안녕하세요. 어, 수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슈퍼 뭐야? 어? 그냥 중고 날라. 아니, 집이 좁은데 뭐 이런 걸 사? 맞아, 아니... 편하잖아, 그래도. 냉장고는 어떻게 열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다 옮겨놓고 왜냐면 내가 바랬잖아, 밥 먹고 나서 3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배딩은 왜 입고 있어, 집에서? 춥잖아. 고일러를 켜고! 아, 돈 안 껴야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 될려고 그러는 거야? 부자할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지가 되는지 아니려고. 거지가 안... 아, 좋아. 성우 잘생겼잖아. 어? 조수구 닮았잖아. 난? 어. 조수구 닮았잖아. 조수구 닮았잖아. 조수구 닮았잖아. 조수구 닮았잖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아니, 너는 그 사람 말고 요즘 내가 즐겨 보는 그 일본 예능이니깐? 그 사람 들었어. 아, 알아, 알아, 알아. 나이스 크림 먹었거든, 카탈란테인데 좋았어, 알았어. 아, 그래 안 닥쳐? 아, 그래 안 닥쳐? 우리 언제 술 먹어? 언제 낫는 거야, 몸이? 앉아있는 이유가 10대형 앉으면 안 돼가지고 아니, 누워있으면 안 돼가지고 아, 진짜로? 네. 3시간 동안 밥 먹고. 뛰게 댕겨요, 좀. 한강 좀. 아, 그러니까 아파. 뛰게 댕기면 막 혈액 쓰는지 안 되고. 아휴. 앉아, 알았어. 아니,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오고. 많이 춥나 보네, 그래도. 어? 많이 춥나 봐. 어, 많이 추워. 아, 몸도 안 좋았어. 바지도 두꺼운 거 입고 있어. 아, 근데 강박이 많이 없어졌어. 때려도 강박이 없어. 아, 때려도 강박이 없어. 아, 괜찮아. 병원 가봐. 응? 너한테 때리지 말라고. 그래. 어. 야, 없다, 씨, 없어. 어, 그래도 내가 1, 2회 해, 뭐 이렇게. 1, 2회 해? 3명 중에 1, 2회 해. 어, 3명은 재형이지. 아, 룡이가 아닌가? 모르겠네. 난 자침으로 내가 이제. 아, 재형이 얼굴 상은 큰 상인데. 아, 그래. 왜 그래? 아, 이제 물 줘. 추긴 하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거야, 이거. 편하게 앉은 거야. 잘해서. 짠 걸 나 지금 냉장고를 기대든가. 아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시 좀 당겨봐. 또 피 안 통한 거 같아. 좀 스트레칭, 하나, 둘, 셋. 쭉. 뒤로, 뒤로. 더 트세요, 더 트세요. 이런 거 못 하는 게 없네. 쭉,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쭉. 뒤로? 아씨 아 아 수고했네 뭐야? 어 정말 시끄러워 이걸 하려고? 아 지겹다 철봉 가지고 와 아 뭘 지겨